경북 북부권의 최대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중앙선 KTX 서울역 운행안이 담긴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됐습니다. 국토부가 신청을 승인할 경우 오는 29일부터 중앙선 KTX 이음의 서울역 연장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운행 변경으로 당초 왕복 8회 운행하던 안동 청량이 노선은 9회로 늘어나고 이 중 왕복 4회가 서원지역에서 강릉선 KTX와 결합해 서울역까지 운행되고 왕복 3회는 풍기역에도 정차합니다.